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올해의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. 먼저 미래의 변화 대응 부문에는 과학기술계 여성 리더십 확산과 신우주 경쟁시대의 발전 전략 수립이 이슈로 선정됐습니다. 또 국가 경쟁력 확충 부문에는 21세기 미래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과 한국 제조업 신중흥시대 개척, 과학 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가 포함됐습니다. 이 밖에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이행 부문에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신위험사회에서의 과학기술 역할 정립이 선정됐습니다.